어서오세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58분 되겠구요 6.53% 상승한 1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이렇게 장대항봉을 만들어주면서 여기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줄어들면 추세가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이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면 대한전선이 완벽하게 이 바닥을 잡고 추세를 계속해서 이 위쪽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전선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기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여기가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입니다 전기 대비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런식으로 감소가 나오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7%인데 여러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56%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전기에는 여러분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주가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분기가 전기 대비해서 안 나왔다고 해서 실적이 빠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잠시 조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미 주가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적이 최대치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5월달에 이렇게 2만원까지 돌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원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자 이 자리부터는 이제 강력하게 추세전환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3분기가 이런식으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4분기도 여러분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박스권 자리에서는 충분히 물량을 모아가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주가가 박스권 물량을 모아가다가 단기 고점이 13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는 매수세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직 대량거래량이 이렇게 티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티나게 거래량을 올리다 보면 이렇게 떨구거든요 주가를 그런데 이렇게 티나게 주가를 올렸을 때는요 이 상단을 돌파할 만한 에너지가 이미 모여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물량을 잠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런 데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는데 여기서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대형 기술주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5개 기업이 이번 주 이내로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뭐가 있냐면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까지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고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인공지능이 있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여기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집중을 받게 되면 전선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결국에 인공지능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력 수요가 엄청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봉차트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일봉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여기서 주가를 과하게 눌러주고 21선을 돌파하는 게 이때 9월 말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돌파 시점에서 봐도 되지만 이탈했죠 이탈하고 다시 올려줄 때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이 나온 게 대략 3개월이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한 4개월에서 5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도 이렇게 주가를 한 번에 올려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나올 때 결국에 주가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여기서 박스권 물량을 만들고 여기서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상단이 한 13,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13,500원을 돌파해 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있거든요 12,000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도 되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적이 이번 연도에 엄청나게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고점이 2만원까지 다시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업황이나 모멘턴 자체가 이미 잡혀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대형주들 실적이 잘 안 나올 리가 없죠 이번에 3분기나 4분기에 실적이 분명 잘 나올 겁니다 이러면서 전선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은요 에너지 관련주로 많이 봐야 되는데 에너지 종목들은 이미 한 번씩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에너지 대장주로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여기가 대한전선의 역대급 바다기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봉상으로만 봐도 어때요 오늘 이렇게 장대양봉을 쓰면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절대로 개인들이 올린 물량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이 올린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 세력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전선 전선주가 바다권에서 추세전환을 노리고 있는데 1차 목표가 3천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진입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대한전선이 전선 관련주에서 바다권에서 추세전환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 1만 3천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입 여부를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272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8억원 영업이익은 56%가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대한전선 바닥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9월 12일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1만 670원 이하로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9월 12일이면 딱 이때거든요 자 여기서 이때죠 9월 12일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입니다 이때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오일선을 타줄 때 여기가 이제 대한전선의 바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리에서부터 오일선을 타주면서 주가를 쭉쭉쭉 올려줬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잡고 이 자리에서 차익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게 되는데 대한전선은 타점은요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매수물량이 들어올 때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던가 이렇게 올라가던가 기울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앞선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앞선 저점이 이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부터 매수세가 보통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은봉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여기에 있는 가격이 한 11,800원 정도 되는데 11,800원을 지켜주는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이제 대한전의 주가가 치고 올라가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앞선 매물대 있죠 매물대가 여러분들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바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전선 조정이 나올 때 이 중간 가격까지 나오기보다는 최대한 이 위에 가격 있죠 12,300원이라든가 12,400원 자리 있죠 자 이런 자리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올려줘야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위에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매물대가 있는데 주가를 이런 식으로 깊숙하게 빼다 보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3분의 1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확인하면서 재진입을 노려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 실시간으로 제가 분봉 차트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단가와 진입 가격을 제가 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닥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잡았잖아요 근데 추세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잡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대한전선 기존 주주 여러분들이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무조건 저랑 같이 대한전선 매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단 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이 방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왜 내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 소통방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봉필이 주식을 확인해 주시면서 입장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신청하셨으면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010-6728-3582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 방은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방이다 보니까 제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조금 귀찮으신 건 맞지만 5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5초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대한전선의 핵심 매매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매매 자료 안에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제가 잡아드리는데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게 시기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가격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공개 보도 자료는 앞으로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발표될 수 있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시중에 있는 언론 자료는 이건 믿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위주로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히든 무료 추천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세력주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가 대비 3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문자로 대안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만 보내주시면 제가 대안전선 핵심 매매 자료 PDF 파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 개인 번호 010-6728-3582로 핵심 매매 자료는 제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대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답변을 바로 전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안전선이 시가총액이 꽤 무거운 종목입니다 2조 1,000억이에요 이만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변곡점은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잡힌 종목이라고 해서 바닷건에서 매수하고 끝까지 갖고 가면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계좌를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대안전선 수익 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영상으로도 자주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대안전선 업데이트 영상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업데이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급등주를 오전 9시 이전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종목명을 확인하신 뒤에 매수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이 오전 9시 이전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9시 이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미리 매수가에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매수가 체결이 됐으면 1차 목표가와 그 다음 최종 목표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에는 비중 50%를 걸어두시고요 최종 목표가에 남은 비중 50%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매수와 똑같이 매도도 매도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를 해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보내드리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급등주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인원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먼저 신청 주신 분들 한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보내드린 윙이푸드 차트를 보시면 오전 9시 이전에 매수에 걸어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1차 목표가 2,400원의 비중 50% 매도가 됐고요 최종 목표가 2,5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최종 청산이 됐습니다 이날은 오늘의 급등주가 빨리 끝났는데요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30분 만에 단타가 완료됐습니다 1차 목표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2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5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평균 수익률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보내드린 종목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똑같습니다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보내드리는 매수가에 체결을 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장이 시작하고 나면 1차 목표가의 비중 50% 그리고 최종 목표가의 비중 50%를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니까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5분만 투자를 하면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보내드린 백광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매수가 1만 500원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었을 거고요 1차 목표가 11,500원에서 비중 50%가 청산이 됐고요 최종 목표가 11,8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청산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0%가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5%가 나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이전에 오늘의 급등주가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하셔서 평균 수익률 10%에서 15%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으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010-6728-3582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대비 20% 이상이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급등주를 받으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한걸음 앞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